몇 졸깃한 문어를 맛있게 먹는 거 마세요. 오래오래 꼭꼭 씹는 거. 맞죠? 어, 이 몸이 좋으신가 봐요. 전 치과 다니면서 인사돌 플러스도 꼭 해요. 꼭꼭 씹는 대로 인사돌 플러스. 저도 시작해야겠는데요. 건강한 이 몸으로 맛있게. 인사돌 플러스. 동국제약. 내가 매일 먹는 것들이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처럼. 사랑 다 비슷해. 그래 다 비슷해. 너는 다르길 바랬는데 넌 뭐가